안녕하십니까 오락친구TV의 유튜버 이동혜입니다 지금 수두웨스트 남서부지방의 와인을 하려면 이 와인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로마제국시대 1세기경에는 남서부지방의 와인이 로마로 수출됐고 이지방 와인이 대서양을 타고 스코틀랜드까지 수출한 역사가 지금 오크통이라든지 역사가 다 남아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원래 이 수두웨스트 시작은 여기에 아르마약을 생산하는 지역 코투두 가론 가스코뉴라는 지역입니다 파란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이게 지금 가론강에 상류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 지역 전체가 악기된 공화국입니다 그래서 영국령이었죠 그래서 영국령이었는데 300년 이상 영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4세기에는 이쪽에 가스코뉴 지역 와인이 굉장히 절정을 이뤘어요 그래서 보르도 지역과 크게 두 가지의 와인이 있습니다 보르도 와인과 가스코뉴 와인 이렇게 가스코뉴 와인으로 이렇게 크게 대별이 됐는데요 이 두 지역이 굉장히 라이블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스코뉴 지역이 와인이 유명하다 보니까 이 보르도 지역이 좀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가스코뉴 주방에 이때 와인을 뭐라고 그랬냐면요 뱅스 두 뱅두 오 베이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스코뉴 지역은 이 뜻은 뭐냐면 뱅스 두 오베이스라는 것은 뱅스 두 오베이라는 것은 베이가 그거잖아요 지불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가의 와인 고급 와인이 생산되는 지역으로 통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르도 지역에 있는 그 와인이 굉장히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이 지금 보세요 지역적으로 지금 가스코뉴 지역에서 이 당시에 수출을 하려면 전부 보르도의 항구 지롱두강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이 보르도 지역에서 한마디로 이 가스코뉴 지역의 와인을 질투를 해가지고 얘들이 라이벌 관계라 놓으니까 이 폴리스 디스 데스뱅 폴리스 데스뱅이라는 법을 만들어버립니다 법을 만들어서 12월 1일까지는 이 가스코뉴 와인은 여기 내로지 못하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보르도 와인이 다 팔려야 가스코뉴 와인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맞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을 하다 보니까 보르도 와인 다 수출하고 나머지 가스코뉴 수출을 하려고 하니까 이미 가격도 떨어지고 충분히 공급이 된 뒤 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스코뉴 와인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걸 수출을 못 하니까 이걸 이 블랜디 프랑스 말로 꼬냑인데 꼬냑 지역이 하도 유명하니까 블랜디 아르마니아 브랜디가 이때 탄생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필록세라 병이 오지 또 굉장히 추운 날씨 이런 게 와가지고 남서부 지역 와인이 완전히 AOC가 있는 밴드베이 와인 지역에 앉은 소소한 와인으로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스코뉴 와인의 역사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버 이동현이었습니다